밥 먹으러 갑니다 선우는 방에 키를 두고 왔대요? 그럼 그렇지 심지어 신분증도 안에 있어가지고 이제 몸밤만 게 있으십니다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미국에 왔으니까 또 미국에서 맛있는 밥을 먹어야겠죠 제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으러 가고 싶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가 그 메뉴 알아봤어? 밥 먹으러 갈 거? 피자 뭐 이런 거 피자? 뭐 마실래? 오렌지 여기 나는 주스 같은 거 마셔야죠 저 오렌지 주스 땡큐 그치? 완전 오렌지 주스 가운데 있는 건 뭐야? 육회 아니야? 이게 가운데 생선 같은데? 진짜? 야 생선이 뭐지? 이거 먹어볼까? 아 이거 연어 같은데 연어?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이거구나 이거 뭐지? 다섯 동그로 날아주시죠 다섯 동그로 날아주시죠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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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이 뭐지? 양꼬치는 먹는데 양꼬치는 먹는게 왜 이렇게 양고기를 먹는 거 처음 맛있데 양꼬치로 먹는게 이게 우이김치랑 꿀라봤 양고기 통을 닦아 먹어야지 머리가 귀여워 레스팅 베니스 비트 처음 해본 사람은 처음 보여요? 잠시 후 좌회전 할께요 잠시 후 좌회전 할께요 잠시 후 좌회전 할께요 주문해 고기 안되면 지인거 가이 라이구 잘하네 올리었네 못하네 올리야 재밌는데 치즈 피자 베스트 메뉴 오렌지 반찬 반찬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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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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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3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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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2개 3개 3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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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3개 2개 3개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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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 만났는데 너무 감사드리네요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덕분에 더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베리 좋아요 I love LA 저 아저씨도 너무 노래 잘하세요 제가 지금 산타클로스에 왔어요 산타클로스에 왔습니다 산타모니카에 와있는데 바다 바다가 생각보다 약간 한국이랑 비슷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살짝 구수하고 아니 트로트를 연습하고 저희가 이제 바다 밖 보고 맛있는 거 보러가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서 뭐 원래 그냥 양식 먹어야지 바다가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와 하는 거지 이제 놀이공원이 있어요 근데 조금 시실해 보여서 타진 않을 건데 ㅎㅎㅎㅎㅎㅎ 아 불빛이네 여기서 그래도 먹으니까 뭔가 휴양지 옷 느낌 나 야 이거 시원하네 타라파라 말이에요 타라파라 말이에요 호허지 lus 네, 이게 바로 스테이크고요. 우와, 고기가 끔찍이 막하네, 우와. 와하하오. 이야. 잘 먹겠습니다. 단백질. 우와, 뭐가 맛있네. 고치소사마 되시다. 다음 관광지에는 저희가 이제 할리우드를 갈 거예요. 할리우드. 굿. 예아. 가서 저희 이름 책일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뿅. 감성기 배우님도 있고, 자랑스럽네요. 이제 제 이상현이 서주에 있어야 하는데, 어딨지? 여기는 할리우드. 저는 이제 할리우드에 진출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이쁘더라고요, 머리가. 차로 오면서도 머리가 이뻐가지고 놀랐고. 그래서 이제 사진도 많이 찍어갈 예정입니다. 제 필칸데, 뉴 필카요. 친구가 또 선물로 줬습니다, 빌카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멤버들도 많이 담고, 풍경도 담고, 그럴 예정이에요. 얘는 선우고요. 오늘의 동반자예요. 헐리우드 진출하셨나요? 오늘 진출했어요. 여기 이렇게 확대해, 확대해. 우리 더비들 보여줘야 돼. 헐리우드. 저희는 지금 LP, LP샵을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이렇게 다니고 있고, 나무도 많고, 보라색 꽃들이 있어요. 지금 뭔 꽃인지 모르겠는데, 저런 꽃들이 엄청 많아요. 짜잔. 자, 그랬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엄청 그냥 길거리에 있는 데인 줄 알았는데 엄청 커요. 여기에 언젠가 이제 더보이즈 LP판이, 나오길 희망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LP 버전으로도 하나 되자. 저희가 이렇게 레코드샵과 레코드샵까지 이렇게 와서 방문을 끝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은 라라랜드 촬영지에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네. City of stars. 네. Let's go. 네. 오, 이거 포스터랑 똑같은데? 내가 보기엔 최종 커피 사진을 이거 아니면 이걸로 해야 되겠다 네 지금은 저희가 베베리스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또 맛있는 것도 걷고 여유롭게 걷고 있는데 저희 안무가 형, 니노 형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 LA를 엄청 많이 오셨다면서요? 엄청 많이 왔죠 지금의 한 일곱 여덟 번째? 일곱 여덟 번째? 와우 이제 저희 어디 가죠? 그로브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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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건데 아마 멤버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그로브몰은 진짜 LA 바이브 저거 버스에요? 버스 약간 투어 버스 같은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내일 공연인데 와 벌써 저는 LA 적응 다 된 것 같아요 진짜 나이스 잘해야지 애들 준비 많이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우와 애플 매장입니다 여러분 저기 티로노도 있어 지금 케빈하고 제이코 형은 가족분들이 오셔서 엄마바밥 만나러 갔는데 가족들 만나러 와서 저희끼리 왔습니다 아니 나 이렇게 찢어진 거 너무 사고 싶었거든 이거 어때? 귀여워 귀여워 근데 이게 잘 어울려 예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시는 거죠? 지금 몰라요? LA 되게 살기 좋은 곳 같아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 역시 새로운 건 늘 짜릿해 그쵸? 내일 할 공연도 너무 기대돼요 긴장은 사실 안 되고 기대가 많이 돼요 또 만석이라 그러더라고요 티켓이 딱 다 꽉 찼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기쁘게 또 그리고 길이 갈 때마다 더비 분들이 엄청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게 또 너무 감사한 거 같아 퓨시 왔네요 네 퓨시 왔어요 네 퓨시 왔어요 네 퓨시 왔어요 유씨 뒤에 한 번 봐주세요 유씨 유씨 아 아까 봤어야지 예뻤는데 탈락입니다 탈락 안 돼 혹시 미국 빌둘기? Reading 여기 로데오 걸이 걷는 중입니다 로데오 뭐라고 하죠? 이름이 있지 않나요? 베버리 힐즈 베버리 힐즈? 베버리 힐즈 베버리 힐즈? 네 어쨌든 지금 이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행인 네 어쨌든 LA에 와서 이렇게 정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현지와 제가 재밌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여기는 LA의 제 친구 베버리 힐즈 니노 귀여워 여기는 너무 달콤한 냄새가 나요 하겐다자 먹고싶다? 하겐다자 여기 있잖아요 어 달콤한 냄새 어 맛있는 냄새 어 요거트 냄새 어 누구야? 프레즐인데 프레즐 어? 어 강아지 어 강아지 안녕 안녕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우와 눈 봐 눈이 너무 예뻐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강아지 봐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이 둘 네 여섯 일곱 분 일곱 잔 네 뭘로 갈래? 가위바위보? 그치 가위바위보? 난 상관없어 어쩌면 나 안내니까 야 이거 사도 되네? 어 사도 돼 그래? 어 재밌겠는데?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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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can you choose.. Can you choose one?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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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헉어 backlog ', epy també 쯥 emphas의 정식, 쉔 쉬 agility 클럻이 처음부터 하지 infilt그래 오늘의 주인공은? 맛있겠다 조금 아이들에게는 얘기하수를 말해줬다. 말해, 제가 오직 거라고 말해줬다. named Jacob. 그리고 이제 제 이름은 제 이름이에요. 그리고 파gebogenic 이야기할 때 네 카스러 가는 중 오 예예예 오 와우 이 스포야야 와우 그치 예 이외에 가 이외에 가 그리고 아이씨에 가고 아이씨에 가고 아이씨에 가고 아니요 아이씨에 가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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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이씨 아이씨 우리 가족들은 다행히 가고 서울 아이씨 예 일어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절대 아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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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ob, how are you feeling? What are you doing? I am. He's here in the braids. It would have been nice to spend more time. Yeah. Just watch the show. We just met Mr. Jamie Miller. You are so good and you are so good. Yes. Look at that. Music knows no boundaries. Dreams come true, Jacob. Yes, it will for you too. Dream big. So thank you for the long time of your schedule. Just give the support. Just give them both. Thank you for the good time.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I'm so happy to share with you.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Jamie and his team. For welcoming us to Jamie. To Jamie. Have fun. For the rest of your teen shows It's awesome meeting you and 그리고 한국에서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